Q. 많이 놓쳤네요.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원래 어쩔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여서. 안 보여가지고. 마이너스 시력으로 안경 안 쓰고 게임하는. 일부러 안 쓰고 오신 거죠? 나에게 스스로 어떤.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죠. 더 시련과 어떤 고통을.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. 허세는. 오킬리 오킬리. 텔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해 주시나요 그러면? 채팅을 쓴다던가 아니면 본인만 기억한다던가? 채팅을 원래 쓰는데. 지금 저 시계가 안 보여서 혹시? 보이긴 하는데 지금 집중을 못했어요. 지금 집중을 못해서. 저 시계 보일 정도면 미니언 다 보일 텐데? 네? 잠깐만요. 마이너스 맞아요? 마이너스 맞아요? 시계 보이는데. 미니언이 안 보인다고요?